지난해 11월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에 최종 선정된 가운데 추진과제 수행에 협력하기 위해 학교법인 남성학원과 부산교육대학교가 손을 맞잡았습니다.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통합을 위해 미래교원 양성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두 기관은 이에 따라 미래교원 양성을 위한 종합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실습 생태계 조성 등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부산에서 가장 먼저 아이비교육을 도입해 2023년 아이비후보학교로 선정된 남성초등학교 등 남성학원은 앞으로 부산교대와 미래교육도시로 비전을 실현하는 파트너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. 글로벌 교육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 시작점을 초등학교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캔브리치 국제학교 프로그램이라든지 올해 말 저희가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비 월드스쿨 그거에 함께 부산을 같이 한번 만들어보고 교육을 다시 한번 리폼을 해보자는 취지가 될 것 같고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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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